그래서 제가 관혁수 씨를 사실 스타로 만들어준 건 거침없이 아이킥에서 남은희 선생님의 호박고구마를 따라 하신 패러디 영상이었는데. 연기 엄마가 텃밭해서 고구마 호박. 호박고구마요. 그래. 호박. 호박.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요즘에는 시간당 3번씩 호박 고구마는. 한 4, 5번 이상은 하죠. 호박 고구마. 먹이네, 난 못 봤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제가 한 시간 몇 번씩 하다 보니까. 가지고 다닌다. 그거 좋아, 그거 좋아. 제가 지금 개그맨이네. 영민 씨, 박혜민 씨 하실 수 있죠? 여기 준비하고. 그냥 아주 평범한 가발이에요. 평범한 가발인데. 이렇게 하고.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 고구마요. 그래. 호박. 아니. 호박.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 고구마. 그래. 호구. 아니. 호구마요?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제 됐냐. 그래. 이거 재밌네. 약간 이주혜 씨 느낌이 좀 있어요. 아니 약간. 약간 유아이신 느낌. 어. 그러니까 호박. 호박.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죽네 잘 돼. 자. 권혁구 씨. 수없이 엄마의원 성대 모사를 오늘 개방출. 모사가 뛰어나더라고요 이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김경호 씨. 네 먼저 김경호 형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 왔던 사실을 벗어 던진다 이거 잘하네, 잘한다 맛있게 한다, 맛있게 해 이거 어디 보신 적 있어? 포인트를 안다, 프로포트쇼에서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렇게 나가는 건 거의 처음이다 이거 좋은데 이 모양이 있잖아 지금이 순간야 나도 너처럼야 이거 나가는 거잖아